안녕! 유튜브 구독해? 다 집었다. 야 ㅅㄹ! 뭐 이딴 집이 다 있어, 진짜! 커튼 떨어졌어. 아... 밖에 보일까봐 커튼 닫을라 그랬는데 커튼이 떨어졌네? 창문을 등지고 보여줄게. 이사 온 제 집입니다. 빠라라라라... 라라라라라... 라라...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. 라라라라라... 나냥 창고 아니냐? 방송할 곳이 없어. 그리고 나 여기서 말을 크게 못해. 풀메이크업 PC방 스트리머? 아이고 오늘도 노숙자 방송 타시네요. 불쌍해라 이거라도 받아요. 괴롭히기 더 좋은 꿈! 밥 어서 먹은 거. 밥 먹을래? 무슨 춤? 쳐줄 거야? 아... 빨리 춤춰달라고? 서울이 액션을 진짜 못해. 하나, 둘, 셋, 셋! 완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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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! 뭐냐? 아니 구미야 이런 거 말고 춤춰달라고 항상 쳐주던 거 있잖아?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네가 지금 20만 원 보냈잖아. 이 새끼야! 오른쪽에 롤 하고 있다고 넷플릭스 인기작에 출연하고 맥심 표지까지 찍은 천하의 뽀금이가 갯방에서 리액션도 제대로 못해 실망이야 아 으 으 아 으 짝파 뱉티 짝파 부리파라 여기서 7개월 동안 안 돼요. 어 감사합니다. 예상되는 뒤에야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광주와 대구가 24호 강릉과 북극에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 정보 잘입니다. 이제 밤이 마스테아에서 마지막 소스까지 깔끔하게 되어내던 본미러방입니다. 아들 너무 뒷자리야. 일부러 출연하려고 오신 거 아니야? 본미러. 본미러. 본미러 또 피시방이야. 취직은 언제 할래? 너 또 같은 거야. 야. 아 아 ㅇㅇㅇㅇㅇㅇㅇ 뒷사람 라면 시키면 한입 얻어먹고 또 gebaut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안돼 안돼 그럼 안 되는거죠? 으흐으. 으흐. 야야야야. 너 북한 꺼를 욱한 방송 보고 눈치 보고 간첩인데 눈치 보고 간첩인데 뒤 손님한테 5만 원 줄 테니까 자리 옮겨 달라져 아 정상적인 거 벌을 하고 진짜 정상적인 미션 건다? 정상적인 미션 소리 델클리에 지르면 5만 원 잠깐만요 러닝클럽니 10만 원 버려 내가 진짜 실수인 척 해볼게 кос贅 프로 정신을 가져 friendships 게임이 끝나버렸는데 빌드업이야 아직 한 거 아닌가? 좀 잘하긴 하는데 drinks 이거 안 돼? 이거 안 되지? 이건 찐 소리인데? 근데 뒷자리 뽀금이 방송 보고 계시는데 네가 친구 없다 해서 친구 만들자 아니 이걸 왜 미션 성공해서 미안하게 해? 솔직히 얘가 약간 미안하니까 피시방 차단기 내려서 분노조절 실험 사회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피시방에서 차단기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으로 시청자 만족시켜보기 아니 이건 단가가 안 맞잖아 단가가 안 맞잖아 단가가 안 맞잖아 미션 수락하면 올릴게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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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오늘 오셨나 보네 난 모르겠다 CUBE 해 size 추억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추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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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하하하하 disse 10만원 아쉽지만 실패 만족이 안 됐어 다 보네요 아깝다 아 빨리 30만원 주세요 진짜 너 찾아봐주세요 진짜로 빨리 주세요 용하기 전에 말하고 꼬라 잘건조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الكsk니다 하하하하 왔람